나는 영혼이다 처음에 난 내가 공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인적 없는 공원이나 어두컴컴한 골목에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의 몸에는 오싹오싹 소름이 돋았다 이수광 추리소설 그 밤은 길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날 소개하기로 한다 내 이름은 김성민이고 나이는 서른일곱이다 은행에 대리를 지냈고 승용차와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고 예쁘장하고 똑똑한 딸까지 하나 두고 있다 전형적인 중산층인 셈이다 물론 나름대로 재테크를 해 약간의 재산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개를 하다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억제할 수가 없다 아... 나는 영혼이다 나는 내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뒤늦은 차각이었다 그러나 내가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내 육신은 차가운 땅 속에 묻혀서 썩기 시작했고 아내는 앨범이나 사진 틀에서 내 사진을 떼내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죽은 사람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으면 자꾸 죽은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였다 사람들은 아내의 그런 행위를 사랑하는 남자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같은 걸로 생각했다 하지만 난 아내의 그런 짓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내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내 장례식에서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애절하게 우는 신흉을 한 건 생각하기만 해도 오장육부가 뒤집힐 것 같은 분노가 느껴진다 아내는 지금 화장을 하고 있다 저녁 시간이었다 아파트의 광장으로는 어둑어둑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보안등과 네온사인들이 하나둘씩 빛을 밝히기 시작한다 도시의 일몰 도시의 낮과 밤이 골목과 거리에서 교차되는 시간이었다 빌딩가에서는 하루 종일 성냥갑 같은 사무실에서 서류뭉치와 씨름하던 샐러리맨들이 쏟아져 나와 더러는 술집으로 더러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퇴근을 서두르고 있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아내는 외출을 하기 위해 화장을 하고 있는 거다 난 베개를 베고 비스듬히 누워 아마 언젠가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비스듬히 누워 아내가 화장하는 모습을 참담한 기분으로 쏘아본다 우유빛의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바르고 눈썹을 뽑은 뒤 초승달 모양의 눈썹을 그리고 봉긋한 입술에 핏빛 루즈를 바른다 그리하여 아내는 밤의 여자로 다시 태어난다 아내는 미인이다 30대의 여자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매끈매끈하고 무르익어 터질 것 같은 농익은 몸을 갖고 있다 아내의 몸에서는 언제나 잘 익은 과일처럼 단내가 풍긴다 나는 한때 그 냄새를 미치도록 좋아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내의 몸에서 풍기는 그 냄새에 아릿한 분노와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문득 아내의 풍만한 둔불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아내의 육체에 성적 충동을 느끼는 이율배반에 나는 당혹스러웠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슬금슬금 접근해 펑퍼짐한 둔부로 손을 가져갔다 그때 아내가 고개를 획 돌려 날 쏘아 보았다 난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뭘 보니? 아내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쌀쌀했다 귀찮아하는 기색이었다 난 회칠을 한 것처럼 창백한 아내의 얼굴을 멀뚱히 쳐다보았다 어디 외출해? 내 등 뒤에서 불죽은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재빨리 고개를 돌리자 반쯤 열린 방문 앞에서 중학교 2학년인 딸아이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아내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래! 아내도 쌀쌀하게 되받았다 난 그때서야 희미하게 웃었다 난 내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또 깜빡 잊어버린 거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난 형체가 없다 이 엄연한 사실을 나는 자꾸 잊어버리거나 혼동하는 것이다 밤인데 어딜 가? 어딜 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뭐라 그러는데? 아내와 딸아이의 대립은 제법 팽팽하기까지 했다 사람들이 죄다 수근거려 엄마가 바람나 돌아다닌데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엄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모르겠어? 시끄러워! 누간 그따위 소리나 듣고 다니래? 누가 듣고 싶어 듣는지 알아?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데 어떻게? 딸아이가 소리를 뺏지르고 문을 쾅 닫았다 그 바람에 창문이 부르르 하고 울리다가 멎었다 창문의 진동 때문이었다 난 가슴이 묵직하게 저려왔다 딸아이는 분명히 제 방에 돌아가 소리를 내 울 것이다 아? 싸가지 없느냐? 그때 아내가 욕설을 내뱉고 화장대 거울로 얼굴을 돌렸다 아내의 눈에 파랗게 도끼가 뿜어나오고 있었다 제비를 대면 아주 그냥 성질머리가 저렇게 드럽다니까 난 갑자기 아내에게 살의를 느꼈다 난 아내의 등 뒤로 바짝 다가갔다 그때 아내가 몸을 일으켰다 나도 아내를 따라 몸을 일으켰다 아내에게서 희미한 살 냄새와 함께 독한 화장품 냄새가 풍겼다 아내가 집에서 입는 주름치마를 벗기 위해 스커트에 호크를 풀었다 나는 아내의 목으로 두 손을 가져갔다 식구 가냘픈 목 피부에는 흠집 하나 없고 그래서 더욱 견고해 보이는 목을 힘주어 졸랐다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돌연한 습격에 놀란 아내는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반사적으로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아내의 목을 조르면서 숨이 가빠올 뿐이었다 아내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었다 입으로는 켁켁대는 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기도가 막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살속에 손톱이 박힐 정도로 내 손목을 움켜쥐이고 떼어내려고 했지만 켁켁대고 괴로워하다가 이내 축 늘어지고 말았다 아내는 나를 향해 쓰러지고 난 아내를 눕혔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의 일이었다 마침내 아내가 죽은 것이다 나는 가쁜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다 끝났다 내가 아내를 죽였다 두렵거나 무서운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내가 나 자신을 되찾기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내의 둔부에서 주름치마가 밑으로 흘러내리고 그 위에 속옷이 떨어져 쌓이고 있었다 아내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다시 한 번 내가 존재하면서도 형체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바람은 검푸른 나뭇잎에서 살랑대고 있었다 초여름이었다 거리엔 사람들이 부유하는 물고기처럼 떠다니고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난 갑자기 시장끼가 느껴졌다 미니 스커트를 입은 아내가 음식점이 질비한 골목을 둔부를 흔들며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골목에 질비한 음식점들을 견눈질로 살폈다 나도 언젠가 이런 골목에서 이런 시간에 직장 동료들 혹은 아내와 함께 자욱한 숯불연기를 맡으며 즐거운 저녁 한때를 보낸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땅속에 묻혀서 썩어가고 있는 육신처럼 부질없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과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음식점 골목이 끝나는 모퉁이에 커피숍이 하나 있었다 2층이었다 아내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난 아내의 뒤를 따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고 아내가 커피숍 구석에서 캐주얼한 옷차림의 사내를 만나는 걸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난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부질없는 짓이라도 하지 않으면 뭘 하겠는가 나는 연탄재가 쌓인 더러운 골목이나 인적 없는 공허한 따위를 도둑고양이처럼 배회하고 싶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모르면서도 내가 나타나면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난 처음엔 내가 공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인적 없는 공허이나 어두컴컴한 골목에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의 몸엔 오싹오싹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 나는 공기와 같은 존재였다 내가 공기와 함께 있으면 내가 공기 속을 헤엄치듯 떠다니면 사람들은 공기의 떨림 그 미세한 파장으로 내 존재를 알아차리고 머리끝이 쭈뼛한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그런 경험은 나도 갖고 있었다 물론 내가 영혼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얘기다 언젠가 내가 나무 밑을 걷고 있었을 때다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인적 없는 공원 숲 속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끝이 쭈뼛하고 등질기로 서늘한 공포가 엄습해 왔었다 난 그때 살인자가 날 죽이기 위해 공원의 숲 어딘가에 숨어서 날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일은 비교적 자주 있는 편이었다 밤중에 거실에 나왔을 때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 비 오는 날 창밖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낌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까닭없이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내 주위를 돌아다니는 영혼 때문이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었다 놈이 아내 옆에 바짝 붙어서 뭔가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다소곳하게 고개를 숙인 채 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눈꼬리 시릴 정도로 다정한 모습이었다 나는 갑자기 두 눈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아내가 나한테 언제 저토록 다정한 모습을 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내는 간간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구김살 하나 없는 웃음이었다 놈은 아내의 허벅지에 한 손을 얹어놓고 또 한 손은 아내의 어깨에 두르고 있었다 그 손은 아슬아슬하게 아내의 가슴께 접근해 있었다 아 차라리 영혼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난 비참한 기분이 되어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영혼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내의 저런 모습은 보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내 마음이 찢어진 헝겊조각처럼 너덜너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내와 놈이 일어섰다 놈은 찻값을 계산하는 아내의 핸드백 속을 재빨리 어깨 너머로 살폈다 놈은 아내가 갖고 있는 핸드백 속의 돈이 탐난 모양이었다 흠 꽉 먹고 알 먹자는 수작이겠지 나는 씁쓸했다 놈이 아내의 몸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아내와 놈이 커피숍에서 나와 골목을 걷다 들어간 곳은 장어 요리집이었다 난 아내와 놈을 따라 음식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서성거렸다 전에 아내와 놈을 따라 생선회집에 들어갔다가 못 볼 걸 보고 말았던 거다 아내는 상추에 생선회를 싸서 놈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나는 눈이 뒤집힐 것 같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장녀처럼 천박할 수 있을까 나는 여자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여자란 양파처럼 벗겨도 벗겨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나는 이제야 그 실체를 확인한 기분이었다 아내와 놈이 그 장어집에서 나온 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다 아내와 놈은 술까지 걸쳤는지 눈 아래가 불그스레하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어두운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은 별빛 하나 없이 낮고 찌뿌둥했다 비가 오려나 뺨을 스치는 바람엔 축축한 물기가 섞여 있었다 요 며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빗발을 뿌리려는 모양이었다 난 다시 아내와 놈에게 시선을 돌렸다 어느덧 아내는 놈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놈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고 걸어가고 있었다 다정한 연인 아니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나는 아내와 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내와 놈은 언제나 그렇듯이 저녁을 마치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모텔이나 호텔을 찾아 들어갔다 아내는 단골로 가는 나이트클럽이 있었다 태극마크가 네 개나 되는 특급 나이트클럽 피크닉이었다 나는 내가 영원히 아니었을 때 다시 말해 내가 살아있었을 때 태극마크가 있는 나이트클럽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었다 호텔은 무궁화로 등급을 정하고 나이트클럽이나 개발에는 태극마크로 등급을 정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세상 물정에 어두웠는지 알 수 있었다 사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죽어마땅한 인간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건 불과 2,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었다 일요일이나 쉬는 날이면 아내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영화 구경도 같이 갔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딸아이까지 데리고 여행을 했다 소박하면서도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삶이었다 나는 행복했다 적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불만이라고는 털억만큼도 없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오후라고 생각하자 시든 저녁 햇살이 포플러의 무성한 잎사귀 끝에서 금빛으로 살랑거리는 주택가의 테니스 코트 젊은 부부가 경쾌하게 라켓을 휘두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 모습에서 음모와 살인은 분명히 이질적인 풍경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따금 짧은 기압 소리를 내뱉는다 테니스는 의외로 격렬한 운동이다 젊은 부인의 등은 오래지 않아 땀으로 축축하게 젖는다 남자는 갑분 호흡을 내뱉고 있다 이따금 코트의 울타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한다 사람들의 시선은 속살이 보일 듯 말듯한 여자의 짧은 스커트에 머물러 있다 여자가 코트 바닥에 공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 드러날지도 모를 삼각형 속옷을 볼 수 있는 행운을 기대하며 그러나 그런 행운은 좀처럼 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테니스를 마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고 따뜻한 감동에 젖게 될 것이다 저런 게 부부라는 것이군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게 내 모습이었다 아내와 나의 다정한 한때였다 그러나 아내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행복한 평화가 깨졌다 난 여자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코치가 당연히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아내가 수영을 배운 호텔의 수영장 코치는 건장한 사내였다 아내는 그 사내에게서 수영을 배웠다 3개월 코스의 주부 수영 교실 고만고만한 또래의 주부들 20명이 회원이었다 여자들이란 얼마나 속물인가 그녀들은 어여시 남편이 있는 여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남자 수영 코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듯이 애교를 떨었다 수영 교실이 끝나면 다투어 커피나 음료수를 사다가 코치에게 대접을 했고 교습비를 내는데도 또 돈을 걷어서 점심을 사 먹였다 그 코치는 품행이 좋지 않은 사내였다 난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놈이라고 편한 대로 불렀다 물론 놈이라는 그 말에는 아내를 뺏기고 목숨까지 잃은 내 쓰라린 감정이 개입돼 있다 놈은 아내에게 수영을 가르치면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 맥주병인 아내에게 물에 뜨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손을 잡아주고 허리를 받쳐주는 신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둔불을 쓰다듬기도 하고 가슴을 슬쩍슬쩍 건드리기도 했다 그러자 아내에게서 금방 반응이 왔다 아내는 놈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까르르하고 웃었다 차나 한잔 하실까요? 그러던 어느 날 놈이 아내를 유혹했다 좋아요 아내의 대답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놈이 아내를 유혹해 주지 않았으면 실망이라도 했을 낯짝이었다 그 다음 수수는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아내와 놈은 내가 숙직하는 날을 기다려 서울 교회로 나가 갸바레에 가서 춤을 추고 낯뜨거운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내가 아내의 부정을 안 건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의 일이었다 아내와 놈이 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낮시간을 골라 부정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놈과 그 짓을 하고 돌아온 그날 밤에도 날 품에 안았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아내의 허여멀건 속살에 놈의 흔적을 묻혀가지고 돌아와서도 요조 숙녀 흉내를 내며 날 받아들인 것이다 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분노로 머리끝이 곤두선다 어쨌거나 아내는 부정한 여자였다 난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현장을 잡기 위해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내는 좀처럼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뒤를 밟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서부터 강짜를 부리고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패악질을 하며 달려들었다 이쯤 되면 나도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난 부엌 칼을 들고 아내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다 아내는 그때서야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다 물론 난 아내를 죽일 생각이 초도 없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난 파리조차 죽일만한 위인이 못되었다 아내는 그날 밤 단단히 겁을 먹었던 게 분명했다 다음날 아내는 놈에게 달려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고 날 죽이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더러운 년 놈들 같으니 그날 나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날씨는 음산했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처럼 낮고 찌뿌둥했고 삶에 들린 바람은 가로수의 무성한 잎사귀들을 검푸른 빛으로 흔들어대고 있었다 그날은 장모의 생신이었다 아내와 딸은 아침부터 처가로 갔다 일요일이었다 난 오전 내내 침대에서 빈둥거리다가 오후가 되자 처가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숙직이라는 핑계를 대고 일찍 나왔다 처가집 근처에 숨어있다가 아내가 나오면 뒤를 밟아 아내와 놈이 만나는 현장을 덮칠 예정이었다 숙직이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난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 같지만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다 난 처가집 앞 골목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내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그러는 동안 차가운 빛발이 뿌리기 시작했고 밤이 왔다 난 트렌치코트의 깃을 바짝 세웠다 아내가 마침내 골목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내는 박쥐 우산을 쓰고 있었다 끝밖에 아내는 처가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러브호텔이라고 부르는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다 난 내 눈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놈은 모텔에 먼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연놈이 샤워를 하고 나서 침대에서 뒹굴려면 20분은 좋게 소요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가 10분도 못 돼서 다시 모텔에서 나왔다 모텔 뒷문에서 나와 일부러 그러는 듯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고는 또박또박 걷기 시작했다 마치 미행하는 사람을 유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내는 큰길로 나가 택시를 탔다 난 골목에 세워둔 내 차를 타고 아내가 탄 택시를 미행했다 아내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 못 미쳐 큰길에서 택시를 내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내는 아파트 단지 못 미쳐의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차에서 내려 아내의 뒤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골목 저만 치서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었다 난 걸음을 멈췄다 아내에게 너무 바짝 접근하면 눈치챌 염려가 있었다 아내가 골목 끝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다 나는 벽 쪽으로 바짝 붙어섰다 착각이었을까? 그때 아내가 날 돌아보며 하얗게 웃었다 난 소름이 오싹 끼쳤다 아내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난 재빨리 골목 모퉁이로 달려갔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그때 골목 모퉁이로 달려가지 멈췄지 말았어야 했다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갈수록 까닥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가 뒷덜미를 엄습해 왔다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흡인력에 빨려 들어가듯이 단숨에 골목 모퉁이로 꺾어 들어갔다 내가 머리 위로 강한 타격을 느낀 건 그 순간의 일이었다 그곳은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지옥에 무적행이 있다면 그곳처럼 캄캄했을 것이다 난 몇 번인가 머리에 강한 타격을 느끼고 꼬꾸라졌다 이마로 끈적끈적한 것이 흘러내리고 비에 젖은 흙냄새를 느꼈으나 고통은 전혀 없었다 난 그렇게 해서 죽었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다 형사들은 집요하게 내 사건을 수사했다 나는 타살되었고 금전 문제나 여자 문제가 복잡하지 않았고 원한을 산 일도 없어서 형사들은 주변 우범자들과 아내를 의심했다 그러나 아내는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아내는 형사들에게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고 잡았대다가 형사들이 계속 닥달을 하자 못 이기는 채 하고 처갓집 바로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놈을 만나고 있었다고 울면서 진술을 했다 모텔 종업원들이 아내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주었다 모텔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아내가 모텔에 들어온 뒤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 중 제법 똑똑한 형사가 뒷문은 없느냐고 추궁하자 뒷문은 언제나 잠겨있다고 대답했다 아내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아내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고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내는 밖으로 나와 날 유인했다 아내는 청부살인을 의뢰했고 살인자는 아내에게 날 유인하라고 했다 모텔의 뒷문은 살인자가 열쇠를 복사해서 열었다 아내는 아무도 모르게 뒷문을 열고 나갔다 돌아온 것이다 수영 코치를 하는 놈도 잠이 들어 몰랐다 그것이 1년 전의 일이었다 아내는 내 장례식에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서럽게 울었다 아내와 놈이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건 3시간쯤 뒤에 일이다 아내는 내가 은행에 근무할 때의 말투를 흉내내면서 술에 젖어버렸을 정도로 흠뻑 취해 있었다 아내도 괴로울 것이다 쾌락과 양심 사이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놈은 아내를 껴안다시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난 모텔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아내와 놈을 따라 모텔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놈은 분명히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길 게 분명했다 난 그 꼴을 보고 싶진 않았다 난 아파트에 혼자 남아 울고 있을 딸을 생각했다 내 죽음이 원통하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처음엔 어떻게 하든지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차츰 복수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됐던 것이다 난 영혼으로 존재한 뒤에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건 선이든지 악이든지 인업을 맺게 되면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다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난 차가운 빗발이 뿌리는 거리를 물끄러미 응시했다 거리는 이미 인적이 끊어지고 차량마저 뜸했다 난 몸을 푸르르 떨었다 으스스 한기가 느껴졌다 비바람은 푸스탑에 차가웠다 그때 아내가 모텔에서 나왔다 아내는 혼자였다 망할련 난 입술을 실룩거리며 일어섰다 그래도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놈과 헤어져 모텔을 나온 게 기특했다 아내가 택시를 탔다 난 재빨리 아내 옆에 올라탔다 오늘 밤도 몹시 길고 지루한 밤이었다 운전기사는 자꾸 차 안에 백밀러를 히끔거렸다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가까이 있으면 공연이 뒷덜미가 서늘해지고 머리끝이 곤두선다 아내는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놈을 만날 땐 즐겁고 흐뭇했지만 놈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려니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내는 어쩐지 불안해 보였다 눈빛은 새침하고 눈동자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공포로 크게 열려 있었다 아내가 아파트 단지 못 미쳐 골목에서 택시를 내렸다 나도 함께 내렸다 아내가 우산을 펴들고 천천히 골목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축을 울리는 아내의 하이힐 소리가 또박또박 들려왔다 난 걸음을 멈췄다 갑자기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다 비는 어두운 하늘에서 음산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아내가 골목 끝에서 걸음을 멈췄다 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착각이었을까 아내가 나를 돌아다보며 하얗게 웃었다 아내가 골목 모퉁이를 꺾어 들어가 사라졌다 왜 이래 아내가 꺾어 들어간 골목에서 갑자기 아내의 뾰족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년아 오늘도 그 놈 만나고 오냐 내가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야 서방 죽인 년이 큰 소리는 내가 죽였어? 네가 죽였지? 네 년이 죽여달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할 거야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내가 돈 주머니야? 걸핏하면 돈을 달라게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냐 천만 원만 해줘 천만 원이 어딨어? 그 핸드백 나눠봐 왜 이래? 이 년이 아직 매운맛을 못 봤군 사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곧이어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난 눈을 꽉 감았다 사내는 아내에게 청부를 받아 벽돌로 내 머리를 후려쳐서 날 살해한 놈이었다 아내에게 청부금으로 삼천만 원을 받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 돈을 뺏고 있었다 아내는 놈에게 시달림을 받아 지쳐있었다 그러나 지친 건 그놈도 마찬가지였다 그놈은 아내가 돈을 듬뿍듬뿍 집어주지 않자 약이 잔뜩 올라있었다 뭔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난 천천히 골목 모퉁이로 돌아갔다 아내에게서 핸드백을 빼앗은 살인자가 보안 등 불빛이 희끄무레한 언덕으로 뛰어올라가고 있었다 난 아내를 찾아보았다 아내는 담벼락에 기대앉아있었다 스커트가 걷어올려져 함부로 속옷이 드러나 있었다 머리에서는 붉은 핏물이 흘러내리고 눈이 부릅떠져 있었다 목에선 끄릉끄릉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숨이 끊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비감했다 슬픔에 잠겨있을 딸아이의 얼굴을 생각하자 목이 메어왔다 난 담벼락에 머리를 짓짓으며 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난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영혼이다 미스터리 매거진 1994년 7월호에 실렸던 작품입니다 1984년에 묶여져 나온 추리 우수 추리소설 자편집 모음 계속 낭독해드리다가 잠깐 지겹다고 할까 약간 신선한 느낌이 필요해서 10년 뒤로 훌쩍 날아와 봤습니다 네 전혀 뜻하지 않게 추리소설들 이렇게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때 정말 그랬지 네 근데 이 소설에서는 특별히 뭐 시대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캬바레 그런 것들 수용 코치와 아내의 바람 뭐 이런 것들도 그때 한참 또 이슈가 됐던 사회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또 다음 편에는 1984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할게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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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